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어때요? 양봉을 그래도 보여주면서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88,800원 이후에 이렇게 은봉 또다시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이 보여지게 되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거 계속 하락하는 이 하락의 초입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정말로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 강조해 드렸습니다. 어떻다? 지금 이거 아직까지 하락 절대 아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식 흐름이 어때요? 사실 한 달 반 동안 그대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는 흐름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다 할 조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조정이 지금 이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7만 3천원에서 8만 8천원까지 쭉 올라왔다가 이 정도 조정은 여러분들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하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그 급락이 쭉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 급락할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이런 거 주식 투자하시면서 수익 보시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거 고민 같은 거 아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디테일한 내용들 안내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 노조 파업 소식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고민들, 걱정들 임직원, 주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파업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은 빠르게 걸러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7월 14일 바로 어제 전날 주말에 일요일에 8시에 올라온 뉴스인데 위기의 삼성전자다. 위기의 삼성전자. 와 위기? 갑자기 어떤 위기? 엔지니어는 경쟁사로 이직을 생각한다. 경쟁사는 여러분들 마이크론이라든지 혹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자 이런 경쟁사로 이직을 생각을 하는 엔지니어다라는 뉴스 위기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면서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들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 당연히 바로 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임직원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결국 성과금 때문이었다. 성과금 때문에 이 성과금이 너무 불공평하게 지급이 되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싫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임원에게 성과금이 가는 게 싫다라고 해서 파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 파업에 대한 파급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참가가 급감을 했다. 근로자들의 상식이 반갑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대기업의 임직원들인 만큼 어느 정도 상식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6천명대에서 100명대, 200명대로 급감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단기적인 이슈구나. 단기적인 악재고요.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매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뉴스만 계속 보시고요. 안 좋은 뉴스 혹은 이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끔 해서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안 되는 뉴스들은 걸러서 들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9만 전자가 어렵다. 뭐 제자리로 돌아왔다. 역시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긴 한데 내용들 보시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상승 동력은 지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뭐 11만 원 12만 원 11에서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는 이제 올해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저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지 않고도 영업이 10조를 내었다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파급력이 큰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주가 차원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어때요? 실적 이슈로 인해서 이때 올라줬다가 이때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와줬다라고 했죠. 이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다 같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많이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급감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미국 주식도 어떻게 되었어요? 미국 주식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뭐다? 상승한 거다.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급감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한 만큼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지금 급감을 했다라고 해서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결국 우리 주주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은봉 이후에 양봉이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심을 하시는데 결국 여러분들 진짜 투자하는,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부근에서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에서도 여러분들 오히려 어떻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물량을 더 모아 나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정말로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렇게 고점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는 비중을 반대로 늘리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비중을 줄이고 언제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저희 따박이 가족방을 통해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박이 가족방을 통해서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동시에 뉴스에서도 보지 못하는 내부 자료들까지도 이렇게 가족방, 가족분들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서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얼마나 편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셔서 이 가족방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가족방은요. 제가 이제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밑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죠. 제 번호로 가족방이라고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분들 무료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신청 주시면 제가 가족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가족방은요.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금 딱 100명 정도만 모집을 하려고 해요. 너무 많으면 이제 정부의 유출 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 인원들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가족방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매수, 매도 대응하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기관계에 다시금 매수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분들이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보세요. 이렇게 또 많은 물량,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다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 꺾였을 때 그때 다시금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개인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줄 때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특정 물량, 특정 물량 이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고점 부근에서 다시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주 일반적인 기관 외국인들, 이른바 세력들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제 한 번으로, 하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이 쌓이게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매도 타점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다시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해서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시금 부침을 겪은 이후에 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매도 타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떨어지면 또다시 주워서 올라가는 이른바 이런 변동성, 장기 추세에서 상승하라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을 함께 고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같은 상승이어도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분들은 이렇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손실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신데 이런 부분들 대응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니까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하트